이번 시간에는 루핑 스테이트먼트, 한국어로는 반복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잘 못하는 대표적인 일, 반복적인 일이죠.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지루해하고 실수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기계가 컴퓨터인 것이죠. 지금부터 컴퓨터에게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을 한번 밀어봅시다. 자, 우선 우리 반복문의 형식부터 좀 살펴봐요. 자, 루프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생성한 후에 저는 1, 2, 3, 4가 콘솔에 출력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중간에 있는 2와 3이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출력되게 하는 것을 해볼 겁니다. 이것 자체는 실용성이 없지만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y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중괄을 열고, 그리고 반복키고 싶은 코드를 이 중괄 안에 담습니다. 자, 이거 뭐랑 비슷하지 않나요? 조건문과 똑같이 생겼죠. if가 여기 있을 뿐이죠, 조건문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저기에 이제 boolean 데이터 타입이 들어갑니다. 자, 아직 실행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제가 boolean 데이터 타입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바는 이렇게 동작해요. 얘를 실행하면, 자, 제일 먼저 이걸 실행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true를 봅니다. 근데 true죠? 그러면 중괄호에 있는 코드가 순차적으로 실행돼요. 실행이 끝나면 다시 이 값을 확인해봐요. 근데 true가 박혀있죠? 그러면 다시 여기가 실행되고, 여기가 실행되고, 다시 true를 보고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unreachable 코드라고 되어 있죠? 즉, 실행될 리 없는 코드다. 라고 우리한테 이제 에러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코드 잘못 짜신 거 아니에요?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걸 무한반복이라고 하고 무한반복은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소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뻗어버리는 죽어버리는 상태가 와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를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작업할 때 우리도 뭐 해요? 손가락에다가 숫자를 세잖아요. 마찬가지로 숫자를 세기 위해서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i는 여러분이 어떤 변수 이름을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i라는 변수는 반복문을 위해서 반복문에서 카운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반복문의 실행이 끝날 때마다 i의 값을 1씩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i가 처음엔 0이었죠. 0 더하기 1은 1이죠. 그러면 다시 이 true를 보고 여기에 실행이 되는데 그 다음에 i는 1인 상태에서 1을 더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코드를 통해서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코드를 짜도 되는데 좀 귀찮지 않아요? 그러면 i++ 하면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똑같은 코드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위에 있는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기 true라고 제가 고정시켜놓은 저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이게 정말 신박한 거죠. 자, 저기를 i가 3보다 작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2로 해야 될지 또 얘를 값거나 작다 이런 걸로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헷갈리실 건데 원래 헷갈려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경계 문제는 항상 헷갈립니다. 자, 그럼 어쨌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실행시켰어요. 1, 2, 3, 2, 3, 2, 3, 4 잘 동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요. 그리고 디버거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i의 값이 0이죠? 아직 i의 값은 세팅이 안 됐네요. 이렇게 하면 i의 값이 뭐예요? 0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버거에 단축키가 있어요. f6이에요. 자, 제가 f6을 누르면 이렇게 2가 실행되고 3이 실행되고요. 그리고 현재 i의 값이 0인데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보시는 것처럼 i가 1이 됩니다. 그리고 i와 3이 i가 3보다 작으냐라는 걸 체크하지 않아요? 작잖아요. 그러면 참이니까 다시 얘가 실행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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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확인하고 실행되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더 이상 작지 않으니까 이제 4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while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반복적인 작업을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while문의 경우에는 이게 좀 뭐랄까 아주 원시적이고 원시적이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자유도가 높지만 뭔가 우리가 몇 번 반복해라 이런 용도에 맞게 사용할 때 더 좋은 코드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포문입니다.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라고 시킬 때는 포문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포문은 여기 괄호 안에 Boolean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초기 값을 세팅하는 코드가 들어와요. 그리고 세미콜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는 이렇게 반복을 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체크하기 위한 Boolean 값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반복이 진행될 때마다 실행되어야 되는 코드가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리고서 이거를 그대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제가 구분을 시켜볼게요. 아, 제가 여기 i를 썼는데 위에서 i를 썼기 때문에 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j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포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자, 이 포문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무조건 제일 먼저 얘가 한번 실행돼요. 얘는 딱 한번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을 체크해요. i가 0이니까 3보다 작죠? 그럼 얘가 쭉 실행됩니다. 그리고 얘가 먼저 실행돼요. 그럼 i가 1이 되죠? 그럼 1, 그 다음에는 얘가 실행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참이죠? 그럼 얘가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실행되고 얘가 실행돼서 True라고 한다면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while문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while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억줄의 코드가 끼어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1억줄의 코드가 끼어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i는 0이라고 하는 값 i가 1씩 증가한다는 이 값 사이에 어떤 코드로 인해서 i의 값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겠죠? 누군가가 i의 값을 다른 의도로 사용을 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는 거예요. 즉, 반복과 관련된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치 않고 또 여러 가지 관섭으로 인해서 코드가 망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문을 쓰게 되면 이 필수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패키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응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훨씬 적고 또 저 코드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해라고 시킬 때는 while문 보다는 포문을 사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의 기본적인 형식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살펴본 내용은 실용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 실용적인 것으로 가기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